안녕하세요. 파래원고 문정기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0월제 파래원고 민사 주택매매와 갱신요구 거절사건입니다. 성공은 2022년 10월 1일이고 사건번호는 2021-21663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사건이고요. 원고는 주택양수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매도했죠. 매도에서 양수인이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나가라 그랬더니 임차인이 나는 계약 갱신됐다 이렇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원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괴이 완성돼서 원래 주택 소유자가 이기게 된 사건입니다. 이 형을 보시죠. 이 피고는 임차인이죠. 2019년 3월 6일 날 아파트를 A라는 사람으로 2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2년간. 그러고 나서 임대기간이 2021년 3월이겠죠. 그런데 이 원고가 20년 7월 5일 날 이 사건 아파트를 A로부터 매수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20년 10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피고는 개정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0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사회에 걸쳐서 A라는 사람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개정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횟수 제한이 몇 번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1회죠. 1회짜리는 거절할 수 없게 돼요. 다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인이 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계약 갱신을 요구 받으니까 A가 피고에게 갱신을 거절하는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냐면 2020년 10월 15일 날 15일 날 내역 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주택을 매듭을 했고 원고가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자를 개신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함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그래서 했더니 임차인이 아니 A는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내용을 보시죠.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양수인의 실 거주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안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는 10월 30일 날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0월 30일 이전에는 A가 소유자죠. A가 소유자인데 이 원고는 그러니까 피고는 A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차례 그래서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그 당시 소유자인 A에게. 그때 A가 나는 여기 사는 게 아니지만 내가 판매했던 원고는 이 집에 살 거다라고 하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사람인 거죠. 어쨌든 주인이 될 사람이지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결국 원심은 원고가 당시 등기 전이라 임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 그 당시 실제는 A는 실제 거주와 예상이 아님으로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부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유의 절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거절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거절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10월 30일 날 원고가 등기를 했더니 원고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원고는 실거주 목적이라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그럴 경우에 임대인도 자기의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전 소유자는 A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였고 A가 곧바로 거절 통지를 하고 원고도 자기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고가 이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거절한 건지 아닌지를 원시 심지도 안 해보고 기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매매를 해서 매수인이 살 거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도. 이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거는 계약 갱신 요구 갱신 기간 요구 기간. 그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바뀐 경우 바뀐 경우 바뀐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고는 결국은 주택을 매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했고 매도인인 전 임대인이 매수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인이 했지만 현 매수인 실제 임대인 승계가 된 이후에 그 임대인이 다시 계약 갱신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집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판례를. 이 판례는 임대인이 자기의 사유로 거절해야 되고 그러려면 임대차 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임대인의 승계가 있고 그 승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임대인이 그 기간 내에 거절 통지를 해야만이 거절 사유가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